다음 한 번 있어도 볼까요? 자 데일리 꺼내보시고 리뷰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대명사의 일치 한 번 봐보도록 할건데 자 비록 그가 무시하려고 했지만 고문 분석 같이 해 볼게요 자 중속 접속사는 뭐하는 친구라고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을까요? 바꾸어 주셨어 아 뭐를? 기능 기능을 바꾸는 건가요? 네 문장을 다른 품사로 바꾸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문장을 다른 품사로 적어 놓으세요 문장을 다른 품사로 바꾼다고 자 비록 비록 그가 노력했지만 노력했지만 뭐하는 것을 가족의 불화를 가족의 문제를 무시하려고 노력했지만 폴은 곧 알았습니다 뭐 그가 그들을 그들을 뭐하고 있때? 그들에게 신경쓰고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에게 신경쓰고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폴이 누구 찾은거야? 폴이 누구 찾았어? 아빠 찾았어? 자기 자신이지 그럼 주어랑 복잡 같을 때 뭐 쓰라고 했습니까? 제 구이 대명사 쓰라고 했습니다 왜? 이거 근데 구사조리다구요 예 근데 구사조리는 빈스파이트 써야 되는거 아닌거지? 와? 왜요? 혹시 문법 집중만 하세요? 데스파이슨 이 질문을 승주가 가로맞고 있었던거야? 그건 아니야? 그 손쪽나는거지? 전치사야 전치사 접속사가 아닌 데스파이지 얘는 부사 절 됐지? 데스파이 다음에 명사오면 얘는 부사 부과되는거 이해되셨나? 응 월 좋았을지 좋았을지 그거는 어떻게 해요? 와? 얘네들은 접속사 접속사 오늘 하차 달려서 아주 예민한 와중에 요즘 미국에 총기난사 사건이 많다던데 조심조심하십시오 오늘 아주 예민한데 콧물 나올 뻔 했잖아 아니야 학원에서 실수여도 괜찮은거에요 학교에서 말 안하시면 됩니다 학교에서 말하는게 The heart that pigs and cows have heart tissue. Similar to that of humans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해석 해석은 따로 뭐 티슈 잘 몰라도 괜찮아요 이렇게 티슈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과학자들은 알아냈습니다. 뭐라고? 목적자를요 목적절 종속접속사를 명사로 바꿔 종속접속사 대신 명사로 바꿨습니다. 문장을 종속접속사는 파승인 뭐라고요? 뭐를 그래 문장을 다른 문자로 바꾸는거 돼지들과 소들이 돼지들과 소들이 heart tissue 심장조직을 가지고 있다 뭐와 비슷한 인간과 비슷한 심장조직을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similar to humans 라고 하지 않은 이유는 심장조직이 인간을 닮았다 라는 뜻이 된거에요. 그래서 인간조직의 심장조직을 받아주기 위해 heart tissue 이렇게 스위치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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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질은 브라질은 글쎄 수익률이 높습니다. 글쎄 수익률과 글쎄 수익률이 높습니다. 아, 듀투브가 부사. 얘는 보어? 무슨 짓이야. 가면 뉴스 탈래?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전치사 다음에 명사해서 부사가 전체적으로 되는 것. 오케이. 자, 브라질에서의 실업률은 비교적 높습니다. 뭐 때문에? 그들의 재정적, 정치적 문제들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브라질을 받을 거야. 브라질. 우리말로 치면 그들의 문제라고 할 수 있어. 브라질 사람들이니까. 여기서는 브라질 받을 거야. 나라 이름 여기 적어보세요. 나라 이름은 단수수 일치할 것이다. 나라 이름은 단수수 일치할 것이다. 전치사. 전치사. 전치사 맞았습니까? 아니. 그러면 데이오의 라이벌 누구겠어요, 유지민? 아까 대세 라이벌은 도스였어. 네. 그러면 데이오의 라이벌은 누구겠어? 아, 잇츠입니다. 잇츠로 바꿀 것. 그랬으니까 의사들은 생각했어요 뭐라고? 생략된 뱃절이라고 목적절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 목적절을 표시하셨나 동의 접속사 벗 그러나 그녀의 엄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구분석 해주시고 세부 분석하면요 의사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살 감안성이 거의 없다고 그러나 그녀의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수일치 틀릴만한 거 있어요 여기서는 리드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우리 확률 셀 수 있어 셀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막간을 이용한 지식 100%는 아니지만 셀스 투프 정산은 뭐뭐 할 기회 셀스 오브 아이엔진은 뭐뭐 할 확률 메모모 하셔라 알고 있어? 혹시 펜이 없어요? 그냥 쓰라 말이에요 자 자 크레인 넘버 오브 어드벤스 래 맞아 자 어드벤스 어 크레인 넘버 오브 어 넘버 어디다 쓸 수 있다라고 쌤이 암기로 라고 했을 텐데요 예 셀 수 있는 명사에 라고 했을 다운 게 아니지 안겠어? 안겠어? 그런 할 말이 없고요 자 어넘버 오브는 형용사 취급하라고 얘기했습니다 형용사 취급 그 다음에 뭐 복수명사 쓰라 많은 발전이 have been made 만들어졌습니다 어디에서? 어 디벨롭핑 어터너머스 칼스라고 했는데 발전 발전하는 자율주행 발전하는 자율주행 발전하는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그래서 얘는 지금 뭔가 이렇게 군사가 형용사로 쓰인 군사입니다 그냥 이렇게 어 발전하는 자율주행 차에서 그냥 동작을 나타내는 군사 아니고 형용사입니다 알겠지? 하승윤 네 자 previous year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얘도 고문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할 거야 자 그 회사는 계획하고 있어 목적어를 목적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는 목적어를 계획하고 있어 자 뭐 할 목적어 자 노력을 할 계획을 하고 있어 뭐 하기 위해서 to increase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한번 더 하시고 한번 더 나눌 거에요 팔 두 번씩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 언제 중국에서 몇 퍼센트까지 50% 까지 뭐에 비교해서 군사 부문입니다 뭐에 비교해서 previous year 이전에 전년도에 비교해서 군사 부문이 갔던 이번엔 털 3번 이렇게 다 분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봐봐 the company is planning to make effort to increase their sales 카카오가 택시 이제 무료 호출 없애겠다 그럼 카카오가 매출을 높이려고 해요 우리말은 걔네들의 매출을 높이겠다라고 하겠지만 영어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자 지금 베이어 누구의 판매량이 올라가는 거야 회사지 그럼 예 베이어로 받을 거에요 하나잖아 그래서 빛으로 받아줄 것이다 이해 되셨습니까 자 to prepare for your first attempt at skiing spend time picture your skiing easily down the flops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를 준비하기 위해 네 너의 first attempt at skiing 어떻게 해석할 거야 벤윤서 어떻게 이거 구분 분석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냥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투부 장사가 종사의 결합 없이 맨 처음에 왔을 때는 무슨 용법이 되겠는가 무슨 용법이 되겠나요 어? 구사용법입니다 자 스킷 타는 거에 너가 처음 시도하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 자 명량문 시간을 보냈어요 뭐 하면서 picturing view 이렇게 해서 ADM 처리 하실 건데요 자 여기 spend time ing 고문이다 왜 ing를 써야 됩니까 이승주 모모한지 시간을 보냈다 근데 왜 ing를 써야 되냐고 spend time ing 구문이다 왜 ing를 써야 됩니까 이승주 그러면 투부 정사 써도 되는 거 아니야 원래 옛날에는 이쪽에 전치사 있었기 때문에 동명서 취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시간을 보내라 뭐 하면서 picturing 뭐 하는 거 네가 스킷 타는 것을 얘기하면서 네가 스킷 타는 것을 그려보면서 네가 스킷 타는 것을 그려보면서 어깨 쉽게 down the slope 슬로프 경사면을 내려오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 그러면은 spend time 인데 자 명량문 요건 약간 트릭 명량문 주어 누구게 왜 웃고 있나 이승주 명량문 주어 누구에요 명량문 주어 누구에요 명량문 주어 누구에요 네 선생님 지난번에도 해리포터 얘기하면서 You're listen to me 했다고 했잖아 일주일 지날때마다 내 머릿속에 지우기 하시면 어떡합니까 자 마지막입니다. 정말 힘들군요 오늘. 트랩빙을 가능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트랩빙이 지금까지 뭐하고 있어요? 주호. 네 주호하고 있습니다. 주호는 Could be a serious drawback. 드로우백이 무슨 말이여? 단점입니다. 특히 언제 했을 때 부사절을 이끌고 있다. 됐습니까? 이프가 두 문장이면 부사절, 한 문장이면 명사절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기억나요, 안 나요, 유지민? 많은 것 같다. 여행하기, 뭐와 함께? 너무나도 많은 장비와 함께 여행하기. 자, 딜로브 쓰는 거 어디다 쓴다라고 했었어요? 셀 수 없는 명사에 쓸 것이다. 암기했습니까? 심각한 단점이 될 수 있다. 특히 언제? 여행이 많은 신체적 노력을 요구할 때, 신체적 수고를 요구할 때, 신체적으로 힘들 때 여행하기 힘들다. 자, 뭐 같은 게 있겠습니까? 국토대장정부, 행군, 군인 가시면 하게 돼요, 행군. 쌤은 행군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지금 군대 늦게 갔다 와가지고, 저는 친구들보다 꿀파랐어요. 근데 근데 동영사가 어떤가요? 추워, 추워. 어. 어디서부터 이걸 바로 잡아야 되지? 아니 근데 동영사가 쓰면 주워. 추워. 추워. 제가 예시를 못 봤어요. 아, 네. 자, 준동사는 동사로 출발했기 때문에 자신만의 주어, 목적어, 법어, 수식어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탈을 누려놨잖아. 본 주어는 예고. 오케이? 그럼 준동사 부를 분석한 거예요. 오케이? 혹시 누군가가 참빈이의 탈을 쏘고 나타나는 건가요? 참빈이 누군가인지 뭐 다른 영혼에 갇혀있는 말이에요. 자, 본 교재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형용사 부사 및 줄입니다. 좀 이렇게 미리 펴지 마세요. 나랑 같은 화면 보라, 이 말이에요. 자, 형용사 부사 및 줄. 형용사는 부사와 언제나 라이벌이다. 자, 그럼 아까 전치사 일수도 있었기 때문에 한 번 더 묻겠다. 형용사는 누굴 꾸며주는 겁니까? 하승희예요. 응? 명사를 꾸며줘요. 문장 성분에 참 뭐 뭐가 될 수 있어? 아, 뭐 웃으면 끝이야. 너 강등 당할래요. 어떤 문장 성분이 될 수 있어? 5 4 3 2 너는 첫 시간 영상을 보고 하원하셔야 되겠습니다. 유지민 얘기해 보세요. 네. 어떤 문장 성분이 될 수 있어 형용사는? 2 3 4 4 4 수식 어, 수식어 또. 5 5 2개 이렇게 대답하면 되잖아. 우리가 이상한 3개 떨어진 거 아니지? 3 형용사는 수식어 그 다음에 고어가 될 수 있다. 명사를 꾸며주는 것이다. 자, 부사는 누굴 꾸며주는 거야? 공사. 공사만 꾸며요? 부사. 부사만 꾸며요? 명사. 어? 명사 꾸민다고? 네. 형용사만 꾸며요? 명사 빼고 명사 빼고 어, 명사 빼고 다 꾸민다. 자, 부사가 될 수 있는 문장 성분 뭐예요? 변형사. 고건 꾸민다. 자, 부사. 무슨 수식어? 상병사 수식어? ADM은 그럼 뭐예요? 부사 수식어 그럼 수식어 사라 문장 성분 염사 빼고 바꾸며 주는 수식어다 얘는 AM, 얘는 ADM 알겠어? 이거 일요일에 다른 학원 가다가 나한테 잡혀서 박혀서 과외 받을래? 그냥 뒷목 잡아서 그냥 가서 이제 영문법 과외 시키지 당하게 싫으면 복습 좀 하세요 알겠어? 자, 형용사 부사 자리 구분하라 그럼 다시 말해서 문장 성분에서 부호가 되냐 안되냐 물어본다 이 말이요 알았어? 아니면 명상 꾸며줄래? 안 꾸며줄래? 이거 물어본다고 영원한 라이벌이다 고3까지 나온다 알았어? 자, 그 다음에 비교급 수식 누가 비교급을 수식할 수 있는가? 에 대해서 배워보는 겁니다 알겠죠? 자, 넘겨보라 잘 보여요? 자, 형용사 부사 자리 구분 이거 얘기했어 형용사 동사 부사 부 또는 문장 전체 이러니까 맨날 부사가 뭐 꾸미는지 까먹지 명사 빼고 다 꾸미는 거야 알겠어? 자, 인하푸의 수식일치 이거는 옆에 적어보자 영작시 주의 영작할 때 주의해보자 영작할 때 주의해보자 그래서 인하푸 수식은 형구동인하푸 내무업법 할 때 선생님이 암기해요 라고 했었던 표가 있습니다 암기하라고 했었던 표가 있는데 여러분들 복습을 할지 말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적을게요 내무업법 표 참조 내무업법의 표를 참조해 보자 성방팬도 잘 구워놨네 참고적으로 잘 찾으셨네요 125쪽입니다 125쪽 하일리 높게 맞아 높게 아니지 리얼리 가까이 맞아 아니지 레이틀리 늦게 맞아 아니지 하들리 어렵게 맞아 아닙니다 이런 간단한 것도 선생님이 왜 이렇게 열을 내면서 설명하셨을까 실제로 이제 현 고의들 저거 잘 못 해석해서 틀렸대요 그럼 너 어디 학원에서 왔어? 여기서 배웠대 그냥 내 목을 조를 뻔했어요 반드시 그 표 암기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보어를 취하는 동사 보어를 취하는 동사 보어가 들어가는 문장 성분 두 개 얘기해 보세요 기영주 보어가 들어가는 문장 형식 두 개만 얘기해 보라 네 이 형식과 오 형식이다 이 형식과 오 형식이다 형용사는 보어를 쓸 수 있지만 부사는 보어를 쓸 수 없다 이거 계속 나온다고 알겠어? 이게 고일 때까지 시험에 나온다고요 오케이 그는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 그는 행복하게 나를 만들었다 나를 만들 수 있어 누가 나를 만들었어? 음 음이 달라집니다 오케이 네 오 형식과 삼 형식 사이 부사 들어올래 형용사 들어올래 판단하셔야 되겠습니다 환원할 수 있습니까? 유지민 네 네 자 그러면은 이 보어를 취하는 동사들이 여기에 이제 치사하게 표를 그려온 것 같지만 절대 네버에 치사하지 않고 이 친구들 안타깝게도 진짜 이런 말 하고 계셨는데 암기해야 돼 동사의 형식을 결정하는 동사들은 그때그때 암기하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 번 문장을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알아 하지만 그냥 알지 못하게 나온 것들은 여기서 암기해 주셔야 되겠다 봐봐 룩 자동사라는 말이야 어? 룩 자동사에요 어피어 자동사에요 오케이 그럼 이 자동사 친구들 자동사 친구들 수동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까지 다 연결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부터 여기까지는 이 형식 우리 이 친구들은 에버 에버 포레버 수동태가 없어 알았습니까? 물론 타동사로 쓰이는 동사도 있겠습니다만 웬만해서 수동태 사람을 쓰고 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럼 헷갈릴만한 거 자 2018년 모의고사에도 나왔습니다 여기 메인 자동사다 뒤에 형용사 와야 된다 자 킵은 목적어를 취할 수 있지만 목적어를 취할 수 있지만 자동사로도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스테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스테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자 그 다음에 become get grow 다음에 형용사 오면 뭐 해지다 형용사가 오므로써 pp 수동태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식 they seem to appear to look 요런 친구들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sound, smell, taste, feel 요런 모두 이거 2학년 때 하던거야 중2때 요거는 다 알고 있을까 자 여기는 5형식 5형식 친구들 think, consider, believe, feel to be 생략이 되기도 한다 라는 말이에요 이 친구들은 뭐 A를 B라고 생각하다 뭐를 뭐라고 생각하다 요렇게 해석될 수 있는 친구들입니다 다음은 find find 알게되다 선생님이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 자 이제 discover learn find 고등학생이라면 그냥 알다 로 통일하시면 됩니다 알게되다 로 통일하라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목적어 목적격 부어 이렇게 나왔을 때 5형식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았음 make drive get drive 라는 친구도 5형식 사용 가능하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leave tip 이 친구들은 또 5형식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leave me alone 날 눈 내버려둬 샘이 가끔 가슴이 아픈게 어렸을 때 이제 싱글 게임을 하면 샘이 이제 집게 같은게 커서로 나와요 그럼 그런 게임으로 이제 해님들을 막 찝으면 해님들이 도망가는데 걔네들이 믿 me alone 이라고 말해요 근데 당시에는 그 영어를 읽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괴롭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살고 싶었겠어요 우리도 어쩌면 가상세계에 있을 수도 있잖아 왜 매주 까먹고 데이터가 삭제되고 있는 거야 지금 아무리 가르치고 자 비교급 수직부사 much even still a lot far little 이 정도인데 여기서 여러분 요정도까지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비교급 강조 다섯개 암기하라고 지난번에 하숙이는 여러개 대답 못하셨죠 눈 감고 다섯개 다시 말해보세요 다시 말해보세요 다시 말해봐 다시 말해봐 다시 말해봐 스틸 네 네 네 네 먼저 여기 저게 일산 MBC가서 한번 뉴스 타세요 watch even still a lot 5 5 다섯개 암기하시면 된다 알겠어 자 그리고 안되는거 뭐 세개 얘기해보세요 안되는거 세개 세뇌되만 했다 네 very more really 이거는 안됩니다 very more really 는 안됩니다 간단하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풀어야될 숫제 형용사 자리구가 스테리 큐브릭 읍 가 암기 흠 하이 털렌빗 포도그랩 라고 했는데 하이가 여기 맞나 하이 니가 맞나 요거 물어보겠다라는거 이해되셨습니까 이런식으로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높게 재능이 있겠어? 매우 재능이 있겠어? 매우 재능이 있다. 물론 이거 둘 다 어법으로는 맞아요. 하이는 부사로도 사용되니까 근데 해석상 그 내용이 틀렸다는 겁니다. 얘는 매우라는 뜻을 갖기 위해서 뭐가 들어와야 되겠습니까? 유지민 예 하일리 상당히 탈런티드. 재능이 있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친구 탈런트 받았을 때 그 탈런트. 탈런트. 그래서 성경에 나온 영어 표현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약간 조선시대의 발음이요. 그래서 우리 보통 베드로라고 하잖아. 어떻게 이 피터를 베드로라고 우리가 한 번 쓸 수가 있네. 자 매튜. 누구게? 마텔. 루크는 그럼 누구게 써? 누가. 누가고. 근데 이거는 좀 유명하죠? 전. 요한. 그래서 성경말 따라서 우리 이런 이름 짓잖아. 뭐 쌤이 만약에 독시랑 기독교에서 신요한이라고 지웠어요. 어디서 비롯한 이름인 거야? 근데 영어로 가면은 존이라고 쓰긴 한데. 그래서 그 우리 다윗과 골리아패스의 다윗. 그 유명한 데이비드예요. 어. 그리고 부위가 그 부위가 운소이라고 해서 다윗. 그래서 어. 그래서 탈런트처럼 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싶으면 영문판으로 읽으셔야 돼요. 그 쌤이 한때 영문판 성경을 읽었었거든. 그래서 아주 많은 실력 상상을 받습니다. 물론 지금은 교회 안 다니지만. 아니구. 어떻게 알아간 거야 이거.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 이대로 끝인가 보네. 그러면 오늘은 닦아주시켰다가 다음 내용 봐보도록 하겠습니다.